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024년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공허 불안을 꼽은 작가가 있습니다. 최근 개봉된 영화 댓글부대 원작자이자 미세 좌절의 시대라는 신간을 발표한 장강명 작가가 그 주인공입니다. 장강명 작가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작가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 속속 개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 손석구 배우가 주연해서 화제를 모았던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하면서 원작도 새롭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소설 댓글부대. 제주 4.3 평화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으로 2015년에 출간됐으니까 거의 지금 10년째 사랑받고 있어요. 처음에 영화화 소식 들었을 때 기분 어땠어요? 그게 사실은 출간되자마자 영화화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누가 배우를 맡을까 누가 이 역할을 맡을까 이랬는데 이게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고 제작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 영화화 된다고 할 때는 약간 그때는 좀 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강명 작가님은 정작 영화는 안 보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5일 상반기에 좀 바빠서. 글 쓰느라고 너무 바빠서? 시사회를 할 때는 외국에가 있었고 그다음에 개봉하는 기간의 마감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려고 안 본 건 아닌데 어쩌다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이제 봐야죠. 본인을 스스로 활자 중독이다.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소설가답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난해 부산 국제영화제 오프닝 작품이자 현재 무주에서 열리고 있는 산골 영화제 오프닝 작품인 한국이 싫어서 라는 작품도 작가님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도 안 보셨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개봉을 안 했으니까 개봉하면 그때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제는 제가 그때도 마감 때문에 못 갔습니다. 범죄도시 4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진짜 바쁘셔서 못 보시는군요. 영화 잘 안 봐가지고요. 부산행도 못 보고 기생충도 못 보고 신세계도 못 보고 못 본 영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작 활동이 많이 빠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데 눈이 나빠가지고 그런가. 자 이제부터 소설 얘기 좀 해볼게요. 소설 방금 말씀한 한국이 싫어서 쓰시게 된 계기 뭘까요? 잘못하게. 그 즈음에 이제 한국이 싫다고 뭐 헬조선이다 이런 유행어 잠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를 좀 저의 장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뭐 그런 와중에 또 하필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한국이 싫다고 이민 유학을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열심히 취재를 해서 이거를 조금 허구를 보태가지고 소설을 냈습니다. 지금은 같이 계신 거죠? 지금은 같이 있죠. 제가 설득해서. 그러니까요. 한국이 싫은지 어떤지 아무튼 장강명 믿고 좀 살아달라고 삭삭 빌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이 부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사모님이 됐건 아니건. 이 주인공은 한국이 왜 싫어진 거죠? 그 소설 안에서는요. 주인공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국이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인데 나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경쟁력이 너무 없다고. 뭘 특출나게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공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자기 개발하는 사람도 아닌데 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소설을 쓸 때는 이게 되게 그럴싸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적었는데 나중에 그 부분 읽는 독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한국이 모르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고 경쟁력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한 나라 아닌가. 그런데 경쟁력이라는 게 저희들이 다 어느 순간에는 잃게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했고요. 두 작품 포함해서 소설 6편이 영화 드라마 판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와 그거 대단한데요. 작품성과 대중성 두 가지 다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 아닐까 싶은데 작품성에는 어차피 최선을 다하실 거고 소설 구상하실 때 대중성도 같이 좀 감안을 합니까? 고려를 합니까? 뭐 이 작품이 얼마나 팔릴 거다. 혹은 영화 제작자들이 좋아할 거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소설 많이 읽는 독자니까요. 제가 좋아할 소설을 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무슨 이렇게 좀 저를 꾸미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영화 제작자분들이나 감독분들을 종종 뵙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여쭤봅니다. 이 작품을 근데 왜 판권을 사셨나요? 하고 여쭤보면 되게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흥행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흥행이 잘 될 것 같아서 하는 것도 분명히 고려일 텐데 왜 흥행이 잘 될 거라고 보셨나요? 하고 여쭤보면 되게 영화 만드시는 분들만의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영화 제작자랑 드라마 제작자가 또 제가 느끼기에는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영화 제작자들이 좋아하겠지 별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오히려 이건 정말 판권 안 팔릴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쓰고 싶으니까 쓰자라고 생각한 그런 원고가 판권이 더 잘 팔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판권 말씀하셨는데 얼마 버셨어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얼마 버셨습니까? 6개 판권 계약해서. 그게 판권 계약을 할 때 기밀 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얼마를 받았다 자체가 되게 제가 기밀 유지 조항에 사인을 할 때 이게 기밀이 이 중에 뭔가요? 했더니 얼마 받았다가 제일 핵심의 기밀이래요. 아, 그래요? 네.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 말씀을 지금 못해 주시는 이유가 기밀 유지 조항 때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조항 어기며 배상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자, 9196님이 작가님 소설은 허구를 쓰는 것이잖아요. 사실이 아닌 상상으로 마음껏 책을 씀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설가들의 책임감이 커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영향을 되게 발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발의를 해보고 싶은데 그 소설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실 때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설가가 책에서 무슨 범죄를 잔인하게 묘사를 한다든가 비속어를 남발을 한다든가 이러면 읽는 사람이 독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저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떤 고발 혹은 제가 사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우려하는 거 그리고 이대로 괜찮아 하고 질문하는 거 좀 도발적인 질문일지라도요. 제 소설을 읽고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이게 오히려 도시노동자들 처지가 이래도 되나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요. 이어지는 바로 직결되는 질문입니다. 앞서 영화화된 작품 보더라도 작가님 작품 세계가 현실의 발을 단단히 디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회파 내지는 사회의 어두운 부분 잘 조명하는 작가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회파 소설가라고 불러주시면 되게 기분 좋고 영광입니다. 제가 뭐 난 사회파 소설가가 돼야지 하면서 소설을 쓴 건 아니에요. 제가 저라는 사람이 좀 저의 당대 사회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설들을 쓰게 됐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저를 사회파 소설가로 불러주시고 그런 점들을 평가를 해 주시니까 저도 뭐 어떤 그런 뭐 평가나 독자 반응이랑 저랑 이제 반응을 하더라고요. 나의 위치가 이런 것이고 지금 이거를 내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지금 또 사회파 소설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계속 좀 그런 소설들 쓰고 싶고요. 자 지금 온웨어 들어오기 전에 몇 분 동안 사전 그게 우리 장강명 작가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국회 출입했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동아일보 기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17대 국회 19대 국회를 출입했다 그러셔서 저도 출입해서 저 못 봤습니까? 둘 다 서로 본 것 같은데요. 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저는 막내 기자라가지고 아마 이렇게 카메라 앞에 계신 거 제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수첩 들고 지나가면서 뵀을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아무래도 전직 기자로서 글감 찾는 능력이랄까 좀 특히 이제 스타일상 약간 현실에 가까운 주제들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스토리 전개도 거의 너무 허구보다는 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 파헤친 능력 기자로서 그런 게 작품이 좀 투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자 경력이 실제로 작가 생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저는 신문사에서 작가 수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수업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허탈한 거예요. 참 이렇게 능력이 좋으신 분도 있는데. 5007님. 글을 써야 하는데 잘 안 써지는 게으른 작가 지망생입니다. 작가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말씀 해 주셔야 돼요. 아니 제가 조언할 처지가 못 되는 게요. 제가 작년에 좀 슬럼프가 있어가지고 정말 안 쓰고 이렇게 게으르게 보냈거든요. 게으르게 보내고 막 약도 먹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실 정도면 굉장히 뜻이 명확하고 지금 어떻게 좀 선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작가 지망생이다. 그런데 게으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고. 게으른 거는 본인의 평가이겠고 작가 지망생이라는 거는 본인의 가시고자 하는 진로잖아요. 그거 속도가 그렇게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방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30대 후반에 데뷔했는데요. 그때 좀 늦은 데뷔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다음에 치열하게 썼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방향을 놓지 않았더니 이렇게 라디오 출연도 하는 기회가 됐고. 방향 잃지 마시고 작가 지망생 그 선언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지금 장강명 작가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화이팅 두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계속 사실 연관된 질문입니다. 장강명 작가께서는 동료 작가들과 의기투합해서 월급 사실주의 문학 동인을 꾸리셨습니다. 월급 사실주의가 뭔지 왜 동인 꾸리게 됐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사회파 소설가로 불리게 되면서요. 어떤 저의 작품에 대해서 평단의 반응도 보고 또 이게 어떻게 분석되는 걸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문학의 역할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고발 혹은 질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이런 걸 성찰하게 해주는 당대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할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을 들였을 때 여기에 공을 들였구나 하는 그런 뭐랄까 그런 인정도 좀 받고 싶고요. 지금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문학계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주제면에서나 다루는 소재면에서나 일반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 노동문제 그런 거를 잘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깊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문학이 어떤 사회운동의 전위였던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노동문학, 민중문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 소설 독자들이 일본 소설을 되게 많이 읽습니다. 한창 일본 제품 불매할 때도 소설 베스트셀러에는 늘 일본 소설이 있어요. 왜 그걸 읽느냐고 물어보면 여쭤보면 다들 거기에 내 삶이 있는 것 같아서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 삶을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비슷한 생각하는 좀 사회적인 소재를 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태도나 관점으로 쓰시는 분들 규합을 해가지고 동인을 만들자 1950년대 60년대 영국에서 소설가랑 극작가들이 그런 모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거를 키친 싱크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키친 싱크 리얼리즘. 싱크. 싱크대. 싱크. 싱크대. 키친의 싱크. 네. 연극을 주로 할 때 이게 저소득 노동자 중산층 부부의 가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사를 부엌 싱크대 앞에서 하는 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싱크대 리얼리스트라고 불렀고 저는 그 이름을 떠와가지고 우리는 월급사실주의라고 해보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 사회 먹고 사는 문제 발품을 팔아 판타지가 아닌 사실적으로 쓰겠다. 이제 동인 규칙이고요. 자 1차 동인집에 이어서 귀하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1차 동인집. 두 번째 동인집을 내놓으셨는데 제목이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들. 뜨끔한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제목이 도발적이랄까 직설적이랄까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은요. 이게 소설집인데 8편이 들어있고 그중에 한 편의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편집자나 다른 작가님도 볼 때 와 이 제목은 진짜 넘기기 어렵다 해서 단행본 제목을 그냥 이 표제작 이 단편으로 삼아서 이 작품이 표제작이 됐고 임현석 작가의 작품인데요. 재미있는 게 임현석 작가가 현직 기자입니다. 지금 동알부 기자예요. 그래요? 임현석 작가. 임현석 기자네요. 굉장히 주목받는 젊은 소설가인데 제가 회사 후배라고 고른 건 전혀 아니고 동인의 외연을 넓히려고 비슷한 그 결의 글을 쓰는 소설가 분들한테 혹시 참여하실래요? 이러면서 보냈는데 편집부에서 임현석 작가님한테 요청해 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임 작가님이 흔쾌히 하고 싶었다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분 작품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신간 얘기 좀 해볼게요. 장강명 작가님이 미세 좌절의 시대라는 산문집 내셨습니다. 미세 좌절의 시대 무슨 뜻인가요? 칼럼집입니다.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들이고 그중 한 편의 제목이 미세 좌절의 시대였는데 이것도 편집부에서. 왕창 좌절은 아니에요? 그냥 미세 좌절이요? 왕창 좌절은 아니죠. 왕창 좌절이랑 미세 좌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현대를 살아가는 감각에 대한 산문집들인데요. 저 언젠가부터 현대인들, 2020년대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기본적인 삶의 감각이 미세 좌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뭔가 뭔가 좀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단하게 안 풀리는 건 아니라서 이 정도면 괜찮지 힘내야지 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미세 좌절의 가랑비에 옷 젖듯 어느 순간 보면 좀 사람이 패배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몇 년간 세상이 퇴행하고 있다. 느낌 받았다.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미세 좌절의 시대 그 칼럼에 나오는 구절은 아닌데 제가 이 칼럼집을 쓰면서 나중에 출간을 하려고 퇴행하는 것 같다. 그 퇴행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를 겨냥한 거였고요. 미세 좌절은 어떤 저희 생활 감각을 얘기한 거였는데 기본적으로는 밑에 어떤 근본 원인은 좀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이 영향을 꽤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영향을 미쳤다. 총 4부와 에필로그로 이루어진 작품집인데 배달노동 mz세대 보수와 진보 정치팬덤 무인자동차 ai시대 소설 등 사회 정치 문화 전반을 소재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보수와 진보 정치팬덤 이거는 지금도 되게 화두거든요. 제가 정치 토크 코너에서도 매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터치하고 계세요? 어떤 얘기로 다루고 계세요? 길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2010년대 중반부터 칼럼을 썼는데 그때 막 팬덤 정치가 태동을 해서 저게 어떻게 될까 하고 우려다는 것도 있고 기대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기대되는 건 별로 없죠. 별로 없고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17대 국회를 출입했을 때 당시에 어떤 당내 민주화 이런 게 화두였어요. 맞아요. 열린우리당 이런 당들이 참여 정당 참여를 부르짖고 당의 주인이 어떤 예전에 상도동계니 동교동계니 이런 게 아니고 당원들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한국 정치의 어떤 부조리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당내 민주화라는 말이 그때 20년 전에 쓰던 말이랑 같은 의미가 아니고 당원이 주인됐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로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과거의 어떤 그런 직접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죠. 팬덤 정치라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 현상이 지금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왜 벌어졌는지도 분석이 덜 됐고 이 악영향에 대해서 지금 슬슬 거론이 되는 수준이라 가지고 저희가 이거 좀 논의 많이 해야 됩니다. 깊이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저희 제작진한테 오늘 방송 끝나고 앞으로 정치 토크 시간에도 어떻게 좀 초대를 할까요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거고요. ai 시대 소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짧게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예상하는 게 별 소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희가 뭘 예상을 해도 그 이상이 벌어질 거고 지금은 뭐 ai 대 인간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바둑계를 배경으로 논픽션을 쓰는데 바둑계에서 ai랑 인간이랑 싸운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백판도 공식되고 두지 않았고요. 그럼 ai가 은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ai 대 인간이 아니고요. 이 ai 사용하는 인간 대 저 ai 사용하는 인간. 그리고 그 와중에 ai 시대에 적응 못한 분들은 은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군요.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 금음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회원수가 벌써 1만 명 넘었다고 하고요. 금음 어떤 건지 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세요. 사실 이 얘기가 핵심인데 청취자분들이 저 검색 엔진에서 금음 독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뜰 거고요. 사실 금음 질문하려고 제가 중간에 질문 몇 개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하실 말 있으실 것 같아서. 책 읽는 사람 워낙 줄어드니까요. 독자들을 위한 커뮤니티고 플랫폼입니다. 독서 모임을 개설을 할 수가 있고 같이 어떤 책 읽는 다른 독자들을 거기서 모아서 이 책을 29일 동안 같이 읽자. 그런 모임을 하고 그렇게 독서 그러면서 모임이 오가면서 이제 기록들이 남겠죠. 그 기록은 계속 서평으로 보관이 돼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전부 무료입니다. 많이 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쇼폼 이런 게 대세가 된 상황에 이제 문해력이 또 도마에 오른 그런 시대 상황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저희는 뭐 SNS인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라 서브젝트 네트워크 서비스다. 우리가 뭐 남의 어떤 뒷얘기 같은 거 하는 그런 미디어가 아니고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 돼보자.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시고요. 작가님 차기작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현재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세요? 아까 그 바둑계 눈픽션 중반 작업입니다. 제가 프로 바둑기사 29분이랑 바둑 전문기자나 바둑 칼럼니스트 이런 분 한 7분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했고요. 치열하게 취재하고 계시군요. 네. AI 등장 이후에 바둑계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중에 몇 가지는 보도가 된 것도 있는데 보도가 안 된 것들이 아주 흥미로운 게 있고 바둑계의 미래가 좀 먼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도입이 되면 다른 업계도 이렇게 바뀌겠구나 싶은 그런 현상들 좀 취재를 해서. 바둑계 AI 정말 기대되는데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밥벌이에 임하게 될 분들을 위해서 응원 내지 위로의 말씀. 그 자신의 일터는 작가 영역일 수도 있고요. 아까 어떤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응원 내지 위로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제 슬로건인데요. 항상 미소를 잃지 말자. 저희가 살기 팍팍한 세상이고 가끔은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너무 크게 웃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때 그냥 다 같이 미소 정도를 지으면서 약간 거리를 두고 그러고 살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팍팍한 속에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네요. 마음가짐이라도.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강명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